쌀... 나 인트로 할 기분이 아니야 여러분 제가 해명을 해야 할 게 있는데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러는지 난 정말 모르겠네 도대체 왜? 뒷통에 쌀그 치면 쌀그 공식 게이가 자동완성 검색으로 가장 먼저 들은대 내가 왜 공식 게이야? 난 공식적으로 게이라 한 적이 없어요 난 공식 게이가 아니야 내가 왜 공식 게이가 돼버리냐고 응참아 흔히가 아니고 쌀그라고 나왔으니 양이인 걸 수도 있잖아 양이는 여자잖아 멍텅구리야 자 이곳 지식인에서 소소하게 쌀그 게이냐고 물어봤어 쌀그 게이라고 달린 이런 상황이면 아이 뭐 이 정도 소소한 거면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겨 하지만 틱톡이라는 대형 플랫폼에서 쌀그 치면 공식 게이라고 나온다는 거는 날 누군지 모르거나 나를 비교적 최근에 안 사람들은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 이분은 그림 채널을 운영하지만 특이하게 동성애자인 걸 밝혔고 지금은 게이커플이시구나 얄루 얄루 무슨 게이커플까지 가냐 공식 게이인 거지 아니 공식 게이가 아닌데 그 공식 게이라고 메뉴에 검색어가 뜨는 거지 게이커플은 아니지 그런 헛소문을 만들면 인터넷은 진짜 끝도 없이 늘어난다고 공식 게이 연관 검색어 안에 못 보셨어요? 어? 뭔 소리야? 안녕하세요 도대체 소문이 어떻게 퍼지고 있는 거야 내가 공식적으로 게이는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게이가 되고 커플까지 된 요즘 연애 한 번을 못 했는데 암튼 누가 날 이렇게 만들었는지와 그 사람을 아주 혼쭐 내준 썰을 풀어볼까 해 오랜만에 실화썰이지? 이 그림채도 오랜만에 했 거야 바로 썰그 그림노예 1호! 우유 작가가 전역을 했습니다 충성! 썰네니 썰네니들 보고 싶었다고요? 저 군대가 있는 동안 썰그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졌던데 그 중 가장 큰 일은 탱이가 코밍 오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때는 내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저녁으로 토마토를 먹다가 한 번에 9개를 먹고 배탈이 나서 변소에서 큰일을 치르고 있었을 때 파파에게 전화가 오더라고 여보세요? 너 뭐하냐 지금? 나 똥싸 똥싸는 소리 하지 말고 뭐하고 있냐고 아니 장난이 아니고 진짜야 나 배탈 났어 뭐? 왜? 나 토마토를 한 번에 9개 먹어가지고 너 아빠 심란한데 자꾸 장난칠래! 아니 나도 심란해 배 엄청 아파! 방귀 껴도 토마토 냄새가 난다니까 방귀가 새콤달콤해! 너 집에 한 번 와! 아 왜? 오라면 와! 뚝! 여보세요? 여보세요? 내가 개야?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게? 난 대기라곤! 개가 맞네? 얼른 가야지 이렇게 아빠의 부름에 응답하여 본가에 가고 있는데 뭔가 엄청 쫄리더라고 잘못한 건 없지만 부모님이 진지하게 부르면 항상 불안한 법이지 인정? 나왔어요? 오우 분위기 곱창맨 너 여기 앉아봐 뭐 땜에 집까지 오라고 분위기 잡아? 빨리 말해 엄마 아빠한테 숨긴 거 있지? 없는데? 2005년! 빨리 말해! 아 그 사실 숨긴 건 토마토 9개 아니고 11개 먹어서 10개 넘어가면 너무 돼지 같아 보일까봐 거짓말 쳤네 고맨 조용! 말하라며! 그런 거 말고! 그냥 엄마가 말할게 아들 동성애자니? 으응? 이게 뭔 헛소리야? 엄마가 너네 고모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틱톡에 널 검색하면 게이라고 나온대 자 이거 봐! 이때가 내가 틱톡에서 공식 게이가 된 걸 처음 알게 된 때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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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엄마가 아들이 게이인 걸 아들한테 말고 인터넷에서 들어야겠니? 아야... 아잇... 아잇... 뭐야 이게! 몰랐어 나도! 뭘 몰라! 너의 성적체성을 몰랐다는 거니? 아니 아니! 틱톡에 저렇게 뜨고 있는 상황인지 몰랐다고! 난 여자가 좋아! 사실대로 말해! 이미 너 공식 게이 컴프리한 것도 아빠가 틱톡에서 다 봤어! 인터넷에서 도대체 뭐라고 놀아다니는 거야? 아니 놀겠네! 자 나 게이 아니고 틱톡에 저거 뜨는 거 지금 처음 알았고 난 여자가 좋아 됐지? 끝! 거짓말 치지 마! 너 여자 한 번도 안 사귀었잖아 이상했어 근데 방금과 통화도 대체 났다고 저런 애를 알아도 안 내려갈 거라 그러면 이해했는데 내 여친이 아니고 남친이 있었어 아니! 게이 커플 아니라고! 그리고 여친을 안 사귀는 게 아니고! 키랄랄랄 어럿! 왜 눈물이? 이때 난 왜 이딴 검색어가 뜨는지 다급하게 상황 파악을 했고 왜 이런 검색어가 뜨는지 알게 되었어 내 영상 시리즈 중 참교육툰이라는 오리지널 시리즈가 있는데 여잼민 친구들이 참교육툰의 한촉법 나윤 캐릭터를 유독 좋아해서 팬아트나 패러디 영상들을 틱톡에 진짜 많이 올렸더라고 그래서 틱톡에서 조회수가 많이 나온 것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우선 참교육툰은 나윤과 한촉법 악이 악을 처단하고 참교육하는 그런 내용인데 팬아트는 왜 남이 남을 쳐다보고 설레어하는 내용으로 바뀌는 거야? 왜 둘이 러브라인인데! 왜 왜 왜 볼이 밝을 해져? 지금 뭐하는 거야 둘이! 한촉법이랑 나윤 BL 영상이 많아지니까 이게 유행처럼 번졌어 그러다보니 썰그 자동검색어에 그런 게 뜬 거라고! 한촉법 계정은 뭐 이렇게 많이 생긴 거야? 심지어 틱톡의 그림쟁이들이 요즘 이게 유행이던데 얘네 누군진 모르지만 올림 자라 하고 썰그를 모르는 사람들도 한촉법 나윤 게이 커플을 올리기 시작해! 와! 이걸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야 할지 모르겠어서 절망했는데 댓글창은 화도야! 축제야! 나는 처음 들어보는 게이 후보 쓰면서 여잔들이 뜨겁게 화도하고 있어! 그래서 난 틱톡에다가 한촉법 나윤 게이로 엮지 말라고 긴급 공지를 올렸어 내 틱톡이 있으니 한번 확인해봐 그리고 나서 우리 측에서 틱톡 코리아에다 연락을 해서 다행히 틱톡이랑 미팅이 잡혀 한시름 놓고 있는데 트위터랑 제트에서도 한촉법 나윤 게이 패러디가 우르르르르륵 쏟아져 나오고 있어! 틱톡에서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트위터와 제트까지 퍼져버렸어 근데 여기서 더 문제는 트위터랑 제트 수위 왜 이러는데! 미친 거야! 미화해서 설명도 못하겠어! 노 딱이 아니고 빨간 딱지 붙을걸! 그때 당시에 트위터 제트 본 우리 쏠르니 쏠르니들 내 말이 맞지? 댓글로 증언해줘 아무튼 나는 이 무지막지한 게이 대소동을 해결하기 위해 안 내리면 고소하겠어! 당장 내려! 선언을 해버렸지 근데 그렇게 얘기해봤자 여기서 물러날 여잔민들이 아니지! 눈... 싹 다 지워졌습니다요? 왓... 센쥬... 그런데 역시나 어딜 가든 말 드럽게 안 듣는 애 한 명이 있지 그 중 하나가 나긴 했지만 암튼 어느 노답 여잔민 한 명만 이 악물고 끝까지 안 지우더라고 채티란 무슨 소설 쓰는 어플에다가 나윤 한쪽 법으로 말하면 빨간 딱지 먹는 어마무시한 소설들을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한테 전화를 했어 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얘 친구가 번호까지 주면서 나한테 일렀지 대단한 우정! 2024 우정상은 니들이다 암튼 난 이 여잔민한테 전화를 해서 싹 다 말했지 제 번호 어떻게 하셨어요? 되지... 아니 썰거님! 님 경찰에 신고했는데 알려줌 님 이제 망함? 님 이제 영원히 햇빛을 보지 못하고 감옥에서 썩음? 님! 정말 안타깝... 까비... 좀... 저 사실 부모님이 안... 안 계신다고? 이미 그 핑계 대다가 걸린 잼민이가 있다 어... 사실 부모님이 아프시... 아프시다고? 그 핑계 대다가 걸린 잼민이도 있단다 안녕하세요 여잔민이 엄마입니다 엄마인 척한 잼민이도 이미 있단다! 빨리 바꿔! 그렇게 여잔민은 엄마를 바꿔줬고 여잔민이 쓴 소설을 내가 그대로 여잔민 엄마한테 읽어줬어 그걸 들은 어머니는 정신이 혼미해지는 게 수학이 너머로까지 느껴지더니 머지않아 여잔민에게 극대노를 하시고 나한테 죄송하다고 하셨어 난 뭐 괜찮다고 하고 좋게 끝냈어 그렇게 게이 패러디들은 싹 다 내려갔고 문제의 자동검색어인 썰그 공식 게이 썰그 게이 커플 이 두 개도 틱톡 측이랑 미팅하고 틱톡 측이 삭제시켜줬어 이렇게 우당탕탕 썰그 공식 게이 대소동은 끝이 난 거지 물론 부모님과의 게이 오해도 풀었고 난 또 아니었구나 근데 그럼 댕이 넌 여자친구는 왜 안 사귀는 거야? 내가 왜 여자친구를 안 사귀는지에 대해선 끝까지 미스터리로 남고 끝났어 너울을 봐! 너울을 봐! 너울을 봐! 차단 포인트! 줄게! 너희들 이 미스터리를 댓글로 풀려 하지 마! 풀리지 않는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고 싶다고! 암튼 썰리니 썰리니들 오랜만에 실화설로 돌아왔는데 재밌었나? 실화툰이 재밌었다면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올리려 해 댓글로 의견 남겨줘 좋아요 이 말이 안 넘는다면 반응이 별로인 걸로 알고 참교육툰처럼 실화설도 배제하도록 하겠어 보고 싶은 사람들은 좋아요듣! 가지야! 좋아요 눌러요!